뭐하세요? 다들 임초 이리와! 갈데없지 이리와봐 인사하자 이리와 방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빨리와 소은! 아 자는 척하지 말고 이리와 소은! 소은! 빨리와 지금 몇 번 불렀어 형이 몇 번 불렀어? 자다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자다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자다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요 자다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요 엄청 길렀어요 이거 보세요 위크 지면은 계속 머리를 까고 다닙니다 갔어요 인사 정말 인사만 하고 가버렸네요 제가 길게 방송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방금 제 턱살 보셨나요? 인도 분사 쟤가 보기 잠시만요. 방을 옮길께요. 이게 산 옷이에요. 얼마전에. 되게 이쁘죠? 이게 23,000원 주고 샀는데. 기끌나게 쌉니다. 이불로 고정 안되네. 다마고치의 녹차라떼? 최고 예쁘다. 감사합니다. 옷 이쁘죠? 못 샀어요. 친구랑 가서 샀는데. 호찬이 형이랑 옷 좀 사러 가? 호찬이 형이랑 옷. 차라리 호찬이 형이랑 가려봐야 혼자 가는게 낫죠? 염쭈! 또 제가 방 옮겨서 따라오는거 보세요. 일로와. 일로와봐. 이렇게 꼬맹이랍니다. 근데 10년 넘었어요. 어디가? 카메라에 등 돌리는거 아니야? 야! 카메라 흔들지마. 일로와. 방송에 대한 예의가 아니랬지. 앉아. 앉아. 손. 크게 buzz kids you know. 비 Vereador 유씨. 해야지. 흔들지마. Throw up. 야! wojez~! 감사합니다. 이리로 들어와.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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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고치가 아니라 설마 그거 말하는 건가? 일본어로 친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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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 quiere! 이게까지 Delete, 육사와 잡을 한 줄이 낳다. 이게 è대한 건 주세요. 뭐지? 다른 사람의 아이돌과 학생들 대전할êter. 스yse League의 첨기와 Democratic-Pongey Druck Guilbert 데이기 Вас! 다いい С Sync simplemente! 캐릭캐릭 체인지 나만 조심히 들어갔어 너무 어른 말투 다마고치가...다마고치가 뭐야? 다마고치가 뭐에요? 미치겠네 가만히 좀 있을래? 이불 건들지 말라니까 야, 야! 이불 건들지 말라고 카메라 흔들린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아 이거 하다가 랩 먹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꺼요? 다시 큰일 났다 끌 수가 없어요 뭐야 어허 이렇게 끄는 거구나 요즘 세대 간에 좀 그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저 얼굴 말고 영주야? 일로 하나 더 얼굴 보고싶대 어이 살 많이 쪘어요 제가 또 우리 강아지 재우는 데 또 재주가 있어 가지고 항상 제품에 오면 잘 자요 합방은 안 하시네요? 늙음 뭐야? arel 지금 점심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셋이예요. 어떻게 부를까요? 몇살이세요? 저보다 어리시다면 저는 21살이 아니고 19살이에요. 만 열아.. 저 만 열아홉 살이예요 서른.. 서른한 살이라뇨 좀 혼나고 있어 말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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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 조금... 이제 10년? 됐을 거예요. 팬카페 글 좀 써봐. 재호야. 쓰겠습니다. 저 근데 공카 채팅 자주... 소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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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찍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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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잠깐만 안녕 너 왜 이렇게 귀엽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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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 언제까지 내 앞에만 하루 종일 자요.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니? 예전에는 맨날 맨날 안 안 자고 놀았는데 잠만 잤죠. 어? 저 아니에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쭈는 나왔어요. You're so cute. No, no, I'm so... 상남자. I'm fine. I'm so good. Yeah, I'm very good. 치킨. 붙여 놓으세요. 치킨 사줄게. 감사합니다. 2만 5천원만 들고 오세요. 요즘 잠이 많아가지고 대웅아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대웅아. 잘 쉬고 있어? 보고 싶네. 밥 사줘야지 형. 새벽까지 치킨 파티야? 콜라 사주나요? 치킨에 맥주는 못먹거든요. 배불러서. 집사는 어쩌면 안됩니다. 원하는 거 다 시켜? 통장도 가져가? 월급 들었는 지 얼마 안 됐다고? 책임질 수 있니? 그렇다면 치킨 먹으러 가자 에이 스프라이트보단 쿨라지 끝이네요 웅아? 아웃딱이요? 아웃딱이요? 아웃딱이로 웅 Fox 구역 제가 장 언제 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방송은 식하지? 신눈 뜨고 인스타 보는 거 봤어? 댓글 보는 거 봤어? 수원이야? 수원 가면 왕갈비 사주나요? 요즘 대웅이가 절 넘봐요 대웅이가 저 없이도 이거 채팅창 잘 돌아갈 거 같은데 저 연주랑 같이 잘까요? 저 연주랑 같이 고맙다가 감사합니다. 10만원?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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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집착한 사람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지? 아, 혼수 알아요. 그지? 추워? 춥구나. 너 저기 전기전반 따뜻한 곳 지금 데워진 곳으로 갈래? 어 뭐야 오케이 아 제가 저희 멤버 중에 대웅이 형 차를 타본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세 명이세요 민혁이, 재우, 연우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대웅이가 운전하는 차를 한번 타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또 차에 타다가 내가 이영이랑 차를 계속 타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게 했어요 이게 차가 이렇게 원래 무서운 거였구나 그게 바로 대웅이 따뜻한 currency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강아지 코고네요 방송 중에 코고는 얘기가 아니라 했지 깨울 수도 없고 구름이라며 일 구름이라며 일 구름과 하루주행 일 구름 타는 재미 몇 년 동안에 비행 다 하세 빨리 맘에 심한데 어디로는 컵라면? 라면먹고싶어? 방송 확인하는거 보이세요? 인스타 지금 확인하는거 보이세요? 세상에 너 방송 욕심이 있구나 컵라면은 방송 자주 켜죠? 방송을 자주 켜고는 싶은데 말을 못해서 안성탄면 맛없다고요? 빈님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맛있게 맛있게 해야 됩니다 요리는 맛있게 맛있게 만들어야 그게 요리다 그 요리가 맛있다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뭐에 예수님은 학생들의 학생들도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동생이 잘 어울린다. 동생이 잘 어울린다.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잘 어울릴까요? 돌이킬 수 없다니요. 머리는 자라는 건 머리죠. 그렇다고 안올리면은 귀신이 되고요. 또 이거를 또 베벼 꼬오면 일본사무라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 그래 방금 내 얼굴 봤어? 고등학생 때 조로드입니다. 고등학교 땅상 머리가 이랬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아 따가워 어떻게 해야 되냐. 초피뱅 재우에요 안녕하세요 초피뱅 재우입니다. 욕 나올 뻔 했네 왜 이렇게 생겼냐. 아 이건 хлеб이네요 infrastructure축 태우가 이랬한 세상을 가마리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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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구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원래 인기가 쩌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한테 갑자기 인기 대포팔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너무 좋아요. 알겠죠? 다 주고파 내 모든걸 다 가져가 다 주고파 다 주고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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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인데 이거 신고해주세요. 제 친구 신고 다 같이 해버리면 이제 방송 정지 당해요. 제 친구 신고 다 같이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제 친구 신고 다 같이 해버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로이? 무로이가 뭐예요?